르노가 다음달인 3월에 QM6 후속인 오스트랄의 7인승 롱보디 버전을 공개 및 출시할 예정인데요. 7인승 롱보디의 이름은 국내에도 친숙한 에스파스입니다. 공식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에스파스는 르노의 플래그십 MPV 차량으로 과거에 국내 출시를 검토했던 차량이죠. 하지만 당시에 가격적인 타당성 이유로 출시가 되지 못했죠. 르노는 1984년도에 처음 출시된 에스파스를 전동화 시대에 맞게 7인승 SUV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인승 SUV로 공개될 에스파스의 재원과 디자인 그리고 출시 일정까지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상품성이 오래된 르노 QM6는 이제는 뭐 거의 화석에 비유될 정도로 상품성 자체만 두고 본다면 이미 풀체인지가 되었어야 할 정도로 아쉬움이 남는 차량이죠. 하지만 LPG 파워트레인을 추가하면서 국내에서 강력한 산타페의 경쟁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LPG 밴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차량이 바로 QM6 후속인데요. 르노 본사는 작년에 QM6 본명이 꼴레오스인데 이 꼴레오스의 후속으로 오스트랄을 공개했습니다. 르노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은 차량이 오스트랄인데요. 오픈 R 디자인의 완전히 새로운 실내 공간은 전동화 시대에 맞게 달라졌죠. 비행기에 조종석을 닮은 실내의 디자인은 기대감을 크게 높였고요. 12.3인치의 게이판과 12인치의 게이판을 마치 하나로 연결하면서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했는데요. 이렇게 지도와 같은 화면에서는 세로 타입이 확실히 편한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가로와 세로가 조합된 디스플레이는 장점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압도적인 해상도를 제공하는데 인치당 160픽셀의 HD 해상도, 60Hz의 재생민도, 1600만 칼라를 제공하는 색상과 IPS LCD 패널의 품질은 아이폰 레티나의 디스플레이를 감히 뛰어넘는다고 하죠. 밝기도 900CD로 밝은 태양 아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스펙이 장점이죠. 먼저 7인승 S-PAS의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4720mm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QM6는 4675mm로 약 45mm가 더 길어진 사이즈죠. 4720mm며 현대 산타페 4785mm보다 조금 작은데요. 거의 유사한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르노는 MPV 기반의 기술력으로 7인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산타페보다 좀 더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부 디자인은 이전에 포착된 테스트 차라를 통해서 오스트랄을 길게 늘려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 될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S-PAS 공식 티저에서도 길어진 측면부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네요. 또한 오스트랄과 닮은 전면부 헤드램프의 디자인과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스트랄의 디자인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오스트랄은 기존 르노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개성하고 있지만 전동화 시대에 맞게 디자인을 재해석했습니다. 기존의 QM6와 디자인 차이점을 보며 C자형 주간주행등과 날개를 마치 펼치고 있는 것 같은 윙타입 그릴은 르노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전면부의 핵심 디자인 역할을 했던 C자형 DRL은 새로운 오스트랄에서는 상하의 폭을 좀 더 줄였고요. 그릴 안쪽까지 DRL을 깊게 연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헤드램프 위쪽도 DRL이 더욱 안쪽으로 침범하면서 좌우로 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보닛을 보면 중앙쪽에 양쪽으로 깊게 파인 파워듬 디자인으로 좀 공격적인 디자인 효과를 얻고 있고요. 누벨 R 로고를 돌출시켜 놓은 양감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좀 더 또렷한 인상을 얻고 있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 보면 새로운 디자인은 마치 이마가 좀 돌출한 것처럼 보이는데 확실히 공격적이면서 당찬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범퍼의 디자인도 달라졌는데 독특한 화살표와 같은 방향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이 부분에 삽입되었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기존 QM6가 좀 통통해 보였다면 새로운 디자인은 날렵하고 섹시한데요. 특히 블랙 루프를 적용하면서 루프가 마치 사라진 것 같은 역동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네요. 7인승 롱버디 성격인 에스파스의 예상도는 오스트랄과 대부분의 디자인을 공유합니다. 3열을 추가하기 위해서 C필러 디자인을 수정했는데 A필러에서 시작한 크롬 라인은 C필러 뒤쪽까지 감사면서 3열을 강조한 디자인이죠. 공식 디자인에서도 분류된 윈도우를 통해서 3열을 강조하고 있네요. 새로운 컬러도 추가될 것 같은데 이런 색상 한 번쯤 기대해 보고 싶어요. 르노의 디자인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쉽게 질리지 않는 점에서 타임리스 디자인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후면부 핵심 디자인으로 테일램프의 영상도 공식 티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오스트랄과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테일램프 내부의 그래픽에 약간의 차이를 두게 될지는 공개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공식 티저를 통해서 오스트랄과 완전히 동일해 보이는 디자인에 에스파스의 레터링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레터링을 자세히 보면 알파벳 2자 부분만 골드 도금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따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전동화를 예고한 것이겠죠. 오스트랄의 실내는 새로운 르노 실내의 기준이 12.3인치의 계기판과 12인치의 가루 임포테인먼트 그리고 9.3인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갖추면서 미래의 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공간에 3열을 갖춘 7인승 공간은 패밀리라면 좋아하는 확실한 상품성을 갖추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예상 파워트렌을 알려드릴게요. 140마력과 160마력을 발휘하는 1.3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130마력을 발휘하는 1.2L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장 고성능은 통합 200마력의 1.2 풀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출시가 될까요? 에스파스는 다음 달인 3월에 정식 공개가 될 예정이고 올해 상반기에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제 곧 볼 차량인데요. 기존 MPV 에스파스를 대체하면서 QM6의 본명인 꼴레오스를 함께 대체하게 되는데 국내에 판매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는 현재까지 언급이 없는 상황인데요.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지난 3월에 사명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중국 지리 자동차가 르노코리아의 지분을 무려 34%나 인수했죠. 또한 언론을 통해서 지리와 양사 합작 모델을 출시한다고 선 발표하면서 QM6의 후속은 2024년도에 출시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적으로 본다면 르노가 만든 오스트랄 롱보드인 에스파스가 국내에 출시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부분은 제조사의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라서 중립기여를 박으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 에스파스가 공개된다면 추가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